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은 절세전략의 핵심 주식평가를 활용한 증여세 177억 해결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방법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이해만 어느정도 하셔도 상당량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있는 방식대로 평가를 해서 시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순손익가치 3년간 최근 3년간 이익이 얼마가 났느냐에 따라서 직전 1년치는 가중치 3을 주고 직전 2년은 2 직전 3년은 1을 줘서 다시 말하면 최근 3년치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 이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주식 평가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평가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상당량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공장용지를 매각해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공장용지를 높게만 받을 생각을 했지 공장용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대표님을 만나 뵙고 공장용지를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게 주식 평가를 통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공장용지가 매각되어야 된다고 하여서 컨설팅이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전기부품 산업용 기어를 종목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음력이 오래되어서 과거에는 도심 외곽지역에 이치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이 모두가 개발이 되어서 도심에 있는 공장용지로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협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부가역에 나와 있는 토지가 79억이었고요. 건물이 11억, 강가상각 2억 4천을 빼면 9억 정도가 장부가역에 계상이 되어서 총 90억 정도가 좀 안되는 그러한 금액으로 장부가역이 있었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가액이 논의되고 있는 금액이 사장님은 금액을 어떻게 해서는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많은 금액이 계약이 되어서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주식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또 상속세 증여세가 얼마나 나온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이 대표님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식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수립 실행한 이후에 매매를 해야만이 상당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대표님이 20% 갖고 있었고요. 부인이 8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에서 자본금은 5천만원짜리 회사였고요. 발행 주식 수는 만주였습니다. 이때 주식을 평가해봤던 21만 5천원입니다.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채권채고액, 임대가 되어 있다면 임대료 환산가액 중에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주식을 평가해봤더니 한주당 21만 5천원 그래서 전체 21억 정도 자산가치가 있었고요. 증여세는 6억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장님이 현재 매각을 하려고 하는 대화가 오가는 그 가격을 가지고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봤더니 장부가액, 말매 사례 가액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미 증여세법에 따라서 계약만 체결되면 공시지가 또는 장부가액, 채권채고액을 통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 한주당 가격이 380만원이 되어서 전체 법인의 자산가치는 38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183억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식 이동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죠. 현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가표가 21억입니다. 증여세는 6억이고요. 매매 계약이 작성된 이후에 주식 평가를 하면 계약금만 들어오고는 장금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중동금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작성, 계약금만 받으면 바로 그게 매매 사례가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표가 385억 증여세가 183억이 됩니다. 증여세 177억 차이가 나는 거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식을 이동하는 전략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주식을 이동하는 전략을 봤을 때 그 차이부는 증여세가 177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컨설팅 이후에 보면 대표님과 부인, 사모님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을 잔여 2명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는 21만 5천원에 했고요. 21만 5천원 가격에 했더니 증여세는 5억 6천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여 2명에게 증여를 실행해서 증여세는 5억 6천만원에 나왔고 증여세 재원은 5년 분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177억이 절세가 되었고요. 자산승계, 가업승계는 완료가 된 거죠. 공장은 매각 계약을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 매매 가격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하고 난 이후에 5개월 있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었고요. 증여 신고가 끝난 이후에 매매 사례 가격이 적용되어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금액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큰 차익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잔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금 계약금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계약금을 받아서 대체공장을 매입을 해서 대체공장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전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차익이 상당량 많은데요. 이 차익은 주주에게 배당 전략을 할 계획입니다. 자녀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배당 금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자산 승계 가업 승계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일 이 사장님이 사전에 이러한 점검을 받지 않고 진행을 했다 하면 세금을 상당히 납부할 수밖에 없고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상속쌤의 증여세 재원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을 겁니다. 다녀보면 오래전에 공장을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활용하시다가 지금은 도심지로 변화가 되어서 수용계획이 있거나 또는 매각계획이 있는 대표님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요. 이 수용계획 매각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먼저 주식평가를 통해서 상속쌤이 증여세를 예측해 보시고 매각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어떠한 행태로 가져가야만이 절세가 되고 자산 승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도 주식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자산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주식평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주식평가 금액에 대한 할증을 하는 법인들이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식이동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사전에 점검을 받으셔서 주식평가를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이후에 계획을 잡고 실행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